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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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아! 아니, 오늘 머리에 웬 감투를 쓰고 온 거냐? 이거 도깨비 감퀘예요! 아니, 그런데 이건 왜 쓰고 온 건데? 오늘 이야기가 이 도깨비 감툴 이야기거든요! 그렇구나, 재밌겠다! 빨리 이야기 나눠러 가볼까? 네, 우리 다음 주에 외쳐요! 똑딱이와 이야기 나눠러! 오늘의 이야기, 도깨비 감툴 진짜, 마들아, 이거 고거는 소리 시끄러워! 진짜! 코를 그냥!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도, 도, 도 도, 도 도? 아니, 안 되겠다. 그냥 자는 척해야지! 후 "' Castle' 후 ㅇㅓㅓㅇ뭐야 아 , 아무도 없 호감 behaving Chevrolet 맛있다 맛있다? 뭐야 이거 꼬맹이 목소리잖아 가만, 가만. 그렇다면 어디? 누구야? 꼼잡아! 뭐야, 뭐야?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곶감이 먹고 싶어서 그만. 뭐야? 꼬마 도깨비잖아? 야, 곶감이 먹고 싶으면 하나만 주세요! 이래야지, 너희 이거 왜 훔쳐 먹어? 잘못했어요. 야, 근데 너 아까는 왜 안 보였던 거야? 감투 때문이에요. 이 감투를 쓰면 안 보여요. 감투? 그래, 그럼 이 감투 일이네.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음, 그럼 잠깐만 빌려드릴게요. 잃어버리면 할아버지께 혼나거든요. 우리 도깨비 할아버지는 진짜 무서워요. 그래, 그래. 잠깐만 쓰고 줄게.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이따 다시 올게요. 꼭 돌려주세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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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 가, 가. 도깨비 감투? 좋아, 좋아. 이걸 쓰면 안 보인다고? 좋았어. 그럼 어디 한번 써볼까? 자, 어디 진짜 안 보이나 한번 해볼까? 아, 진짜 마누라 저 코 고는 소리 시끄러워. 그냥 코를 그냥 콱 꼬집어줘야지. chore., Util. ет Kaito gewascon. 아니면 아무도 없잖아, 꾹꾹꾹꾹꾹꾹꾹. 아이고, 아침이 왔구나 새로운 안... 아이고 어허 어허 그 짠 맛나긴 다음에도 출출한 내 떡 좀 먹어볼까 어허 맛있다 아침이 와가 아 이상하다 방금 여기다 떡을 하나 두었는데 어허 이거 귀신이 코칼로 오시네 어허 자 그럼 어디 또 와나 너무 맛있죠 아이고 아이고 자리가 아 뭐야 떡이 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허 참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이상해졌나 봐 하하하하 이이이 이이 이보게 아이고 이보게 아침부터 뭐하고 있는 거야 어라 최서방 아니 그게 지난번에 날 놀렸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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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야 너 왜 이래 아니 지금 니가 부딪혔잖아 야 나 너 봤지 지금 너 너 지금 내 엉덩이 바로 탄 거야 아니야 아니 이게 뭐 아니야 너 몇 개 너 있어 너 안 이러니까 너 진짜 오늘 아침 재밌어 웃겨 웃겨 가만 무슨 소리 못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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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히 들었어 누구야 귀신이면 쏙 물러가고 그래 사람이면 당장 나타나라 그래 그래 어딨는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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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 아유 내 감투 도깨비 감투 이걸 빨리 쓰고 도망가야겠다 도깨비 감투 돌려주세요 어 지금 야 지금 안 되는데 아 이리 돌려주세요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야 야 이제 보니 도깨비 감투로 하하하하 우릴 놀린 거였구먼 아이고 미안하네 어딜 가려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엉덩이 한 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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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네 미안해 어딜 가려고 이리 와 이리 와 자 잡아 너 캐놓고 가 네가 먹은 거 아유 알았네 알았네 아유 난 장난을 줘가지고 친구들 이 아저씨처럼 못된 장난하면 안 돼요 쌩 그렇죠 이렇게 장난이 심하면 안 돼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신나게 허허허허 모두 다같이 허허허 허허 전라북도 익산에서 함께한 오열하 등군된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손 높이 들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손 높이 들고 손 높이 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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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박수 땅이 꺼지도록 뛰어보자 하늘이 높아도 올라 보자 지구보다 빠르게 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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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신이 이 자리에서 흔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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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야 친구들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